안녕하세요. 중동의 여신 이정희입니다. 오늘 저는 The Royal Automobile Museum에 와 있습니다. 이 자동차 박물관은 고호세인 국왕, 지금의 국왕, 압달라 2세 국왕의 아버지였습니다. 고호세인 국왕이 사라 생전에 탔던 자동차들을 지금 현재 아들 되는 압달라 국왕이 차들을 전부 다 모아서 이곳에 전시를 해놨습니다. Aslan Pr겠네요. 이 자동차 박물관을 위해 이동한 것과 같은 것들을 앞두고, 이 자동차 박물관을 보여줍니다. 이 자동차 박물관을 사용하여 이동한 시각을 производ한 기초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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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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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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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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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uns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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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그 안에 박물관 안을 다 둘러보고요. 바깥으로 나왔습니다. 자, 여러분들 고우세인 국왕이 타고 사용하던 자동차들 구경 잘 하셨나요? 고우세인 국왕이 죽을 때 나이는 64세였습니다. 아주 젊은 나이인데요. 암으로 죽었습니다. 자, 박물관 안에 둘러보니까 그가 살아생전에 사용했던 차들이 정말 너무나 삐까번쩍하고 좋은 차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. 이런 차들을 두고 가기가 참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